안녕하세요. 블라워보이 아이젠입니다. 저희 뉴욕에서는 카메라 들고 다니기 조금 빡세고 오늘 비가 와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렇게 휴대전화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뉴욕 꽃시장인데 오늘 비가 오고 그래서 한번 구경 정도만 하고 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오랜만에 맞는 비이기도 하고 일단은 따뜻하게 입고는 나왔는데 관계 안 걸리려고 근데 확실히 뉴욕의 아침은 진짜 정신이 없어요. 저는 꽃시장 이제 근처 스트리트에 왔습니다. 저는 꽃시장 이제 근처 스트리트에 왔습니다. 와우 하이 드렌드앨디아도 있고.. 어? 칠리 저 색깔 이쁘다. 베고니아도 있고 와 신기합니다 어우 저기 설휴화도 나왔네요 여기는 설휴화가 여기는 이제 건너편 스트릿으로 넘어왔습니다 여기는 주로 화분 쪽이네요 이장미를 사고 싶은데 너무 양이 많고 이렇게 비가 계속 내리고 있는데 이제 비 맞으면서 쪼끔 하고 이제 이렇게 화개 하나를 샀습니다 저는 여기를 들어가 볼 예정입니다 여기 오보고 싶었어요 오 여기 정말 이쁘네요 저는 오늘은 그냥 비도 오고 여기 들고 가야 되기 때문에 걸었는데 한 20분이 넘었던 것 같아요 호텔까지 한번 이렇게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험난하네요 오늘 꽃을 사왔는데 확실히 뉴욕 맨하탄이 꽃가격이 조금 비싼 편입니다 제가 사실 비싼 꽃을 고른 것도 봤는데 이렇게 후덜덜거려서 딱 이렇게 4종류만 이렇게 사왔어요 그리고 베이스 너무 예쁘죠 이거는 텍스를 포함하지 않은 가격이 지금 12.99불이거든요 근데 뭔가 이게 막 글리터가 묻지도 않고 근데 좀 떨어지네요 유리 조각을 붙인 것 같은데 좀 뭔가 약간 촌스럽지만 뭔가 이렇게 화려한? 어떤 꽃이 조금 어레인지를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꽃 정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꽃가위 꽃가위 보이세요? 여러분 꽃 색깔이 이게 리젠션스 엠버더블 초콜렛이라는 꽃인가요? 로맨스 페리골드 로맨스 페리골드라는 라나 슐러스입니다 아무래도 저는 대체적으로 한국에서 썼던 꽃을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꽃이 한국에도 있는데 살 필요는 없잖아요 이거는 제가 한국에서 샀던 기억은 있어요 근데 이게 풀네임을 펜스테몬 달 타월스라고 하네요 근데 좀 어렵다 아 얘는 이렇게 두 단씩 들어있나 보네요 한 단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두 단 룩금으로 판매를 해가지고 꽃이 좋긴 하지만 이게 또 이제 너무 투머치하면 버려야 되니까 아 한국이라면 이거 누구한테 주기가 편한데 하아 정리하죠 마지막은 플리티아리아 멜레구이스 이름 어렵네요 이것도 한국에서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엄청 비싸가지고 많이 써보지는 않았는데 딱 한 번 써봤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두 묶음이 들어있습니다 약간 미국은 꽃 소비가 많은 나라다 보니까 파는 단위가 조금 큼직큼직한 것 같습니다 색깔이 진짜 오묘하고 예쁘죠 아 이거 하나 부러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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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더 얇은 가위로 잘라줘야 될 것 같아요 섬세한 가위로 이렇게 그래서 가위를 두 개를 가져왔죠 한국에서 이게 훨씬 더 잘 잘리고 케일하게 잘 잘리네요 물을 올려놓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호텔에서 그냥 쓰레기통에 넣으면 예의가 아닐 것 같아서 LA에 있을 때 쓰레기 봉투를 따로 샀습니다 이래야지 여기서도 버려주는 게 편하시니까 아 이게 계속 잠을 충분히 못 자다 보니까 이게 또 속도 잘 안 나는 것 같고 약간 비몽사몽 해요 잠을 빨리 깨야 되는데 일단은 어찌 보면 이게 또 시차가 또 있는 거잖아요 시차를 또 이제 이거를 적응을 해야 되니까 조금 어색하고 힘이 듭니다 아 피부는 빨리 한숨 자고 싶네요 꽃 정리를 대략 해놓고 이제 조금 쉬었다가 이제 물이 올라오는 동안 아침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이 아니죠 1시가 돼 가니까 1시 때까지 아직 아무것도 안 먹어서 이제 이 꽃시장을 갔다 가면 하루가 정말 빨리 가요 이렇게 또 기록을 남겨놨습니다 이게 행복이죠 여러분 여러분 여기가 말로만 듣던 그랜드센트럴인데 여기서 BTS가 문 닫고 공연했다는데 대박이다 진짜 사람 많고 커요 여기 그랜드센트럴을 걷고 있는 남자 이 정도면 관광객 관광객 맞나? 진짜 크다 와 오 아 이게 말했던 그거보다 천정 뭐 BTS가 여기서 춤춘 거잖아 여기 여길 아예 다 클로즈하고 춤췄어 여기서 음 음 여러분 그랜드센트럴을 제가 사나서 걸어봅니다 그래서 춤 한번 추고 갈까? 찍어줄까? 찍어줄까? 페이퍼 아트네 진짜 귀엽다 와 이렇게 비싼 샹들리에가 아 여기가 스테이션이구나 자 여기로 왔습니다 밥을 먹어라 오케이 음 음 음 이렇게 치즈도 팔고 맹고 아니구나 옐로우 체더 치즈 어 헐 맛있다 사 먹을까? 사 먹을까? 어 나 와인 안주랑 했거든 어 땡큐 원어스 홈? 예스 트윙스 오 무엇인가요? 옐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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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랑이 이렇게 커 와 와 진짜 한입씩 다 먹어 보고싶다 샹들리에가 진짜 너무 이쁘다 진짜 빌딩 숲 변태 같기는 한데 뉴욕 가서 나 저 감성이 느껴져 연기나는 감성 그냥 하수구에서 연기나는 거 나 너무 멋있더라 심적으로 느꼈던 게 그냥 여기서 여기는 무단횡단을 많이 하잖아 무단횡단을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가면 차가 일단 서 그게 문제야 근데 그 사람이 사람한테 빵빵거리는 게 아니라 그 크락션을 뒷차가 앞차한테 크락션을 해 그래서 나도 그게 조금 좋았어 이런 공간 사가지고 플라워샵 하면 되게 좋겠다 사람 너무 많은데? 이거 이름이야? Urban Space 여기가 자기가 잡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 지금 오면 다 가득 차 있는데 운이 좋게 한자리를 찾았습니다 오 오 어둠이 스파이스한 거야? 어 풀다 잘 먹겠습니다 아 힘들다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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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에 와서 첫 지하철을 한번 타봤습니다 어 어 지상하고 가까워서 좋다 하하 지상하고 너무 가까운데 어 어 저는 지금 다운타운 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어 여기 파워워킹 진짜 파워워킹 아 아 아 미국에서 이렇게 외부에 뭔가 이게 포차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게 있는데 이게 미국이 락다운이 됐을 때 어 실내에서는 장사를 할 수 없어서 외부에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장사하는 건 허용이 됐었다고 합니다 어 약간 LA랑 다른 점은 여기는 교회보다 성당 건물들이 조금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여기에서 와인을 추천을 받았는데 우선 와인을 냉장고에 넣었어요 지금 너무 차가워 레드와인을 냉장고에 넣는 것도 처음이다 어떤 향과 맛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일단 향과 맛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이걸 제가 LA에 있었을 때 본 건데 여기에는 되게 저거 야 주황색이야 핫픽이야 내가 이거 색약이야 이거 처음 사보는데 어 해봐 한글이 있어 한글이 있어 한글이 있어 싱글라이드? 이게 일회용이라고요? 일회용 아 일회용 그 다음에 크레디 카드 ATM 카드와 크레디 카드는 무슨 차이야? 어 이게 데뷔 카드 아 나 데뷔 카드로 왔네 아 ATM 카드를 데뷔 카드라고 하는구나 여러분 진짜 이거 꿀팁이 되겠네 여러분 이렇게 한국의 위상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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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분 이거 한국 데뷔 카드는 안 돼요 여기에서 네 마그네 어 여기야? 이따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생각보다 되게 간단하네요 여러분 갑자기 오렌지와인이 먹고 싶어가지고 와인샵을 찾아서 오렌지와인을 사왔어요 이게 뉴욕이죠 뉴욕에 온지 이틀째인데 거의 노트북이 테이블이 됐어요 여러분 오렌지와인이 오늘 먹고 싶어가지고 오렌지와인을 이렇게 사가지고 오늘 또 이틀째를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라미하고 치즈세트가 한 8.9불인데 환율이 싸면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와인도 진짜 와인은 미국이 진짜로 정말 저렴하고 뭔가 이렇게 원래 자기 전에 이렇게 한 모금씩 하면 되게 좋다고 하잖아요 항산화 작용에도 좋고 또 뭐에 좋다고 그랬지? 항산화 작용이랑? 무슨 뭐 혈관에도 좋다고 했었나? 아무튼 이렇게 저는 이틀째를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